한방이 난다! 가자! GO! 여러분도 이거 아시죠? 여기 지금 단일 연도 선택팩이 지금 20장을 뽑을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죠? 근데 지금 제가 390이면 지금 7800개가 필요한건데 지금 1000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뭔가 사야해요. 7800개를 얻으려면 무조건 한정 패키지를 무조건 질러야되네. 요거 말고 따로 없네요. 오늘도 현질인가요? 요즘에 샷건 현질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오늘도 현질이야? 샷건 3번 칠 예정입니다. 아니야 샷건 안칩니다. 클럽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25명, 25명이 꽉 찼구요. 평균 팀 전력이 12600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순식간에 꽉 찼구요.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꽉 차가지고 꽉 차기도 했고 그 다음에 12600까지 팀 전력이 올라갔구요. 그리고 근데 제가 클럽을 관리를 아예 한 번도 안했거든요? 클럽에서 뭐 하는거에요? 클럽을 뭐를 제가 하는지를 몰라요. 클럽에서 뭘 해야 되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클럽에서 뭘 해야 됩니까? 코치 카드.. 아.. 이게 짱이네. 코치팩을 두 개를 깔았고 말이죠? 중복.. 중복.. 중복이에요. 여러분 중복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침착하세요. 중복입니다. 중복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복입니다. 아.. 가능성 높구나. 대법보다 근데.. 184치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네. 이제 팩을 까야 되니까 팩 까기 전에 먼저 유저선 12만원짜리를 한번 까야 돼요. 잠깐만요. 이걸로 사면은 그냥 왠지 손일 것 같아서 핸드폰으로 통신사 할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할인되네. 여기는 만원은 되네 만원. 오.. 됐나 보다 됐나 보다 됐나 보다 됐나 보다. 됐나 보다 됐나 보다 됐나 보다. 오케이. 들어왔죠? 좋습니다. 12,000개 스타. 거기다가 골골피 10장까지. 좋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수현이 특별한 점 20개 한번 과감하게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구 아니야. 잘 나올 거예요. 나의 운을 믿어봐. 내 운 알잖아 여러분들. 나 알잖아. 자.. 이렇게 20장을 까면 되는데 그보다 다른거 먼저 까볼게요. 다른거 먼저 깔끔하게 깔끔하게 까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체온준 나왔고 그 다음에 고골패리랑 실버팩도 깔건데 아이고 아이씨 이렇게 가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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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쓰고 자 일단 플랫팀 한장은 나왔네요. 와.. 뭐야 이거 플리즈드가 요즘 잘 안나오게 하더라고 풀히히가 개인적으로 체감적으로는 더 잘 나온 것 같긴 하더라. 하지만 와우 아 근데 자꾸 왜 골든글러브가 왜 초록색깔로 나와 아이씨 야 근데 최동환 좀 탄만다. 최동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만해. 원래 골든글러브는 제자리인데 국룰인데 아하 골든글러브는 제자리가 국룰 국룰 골제국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골든글러브는 제자리가 국룰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좋습니다 또 한 번 채워주고 여기에서 우와 이종범 자 축하해 아니 축하할 일까지는 아니긴 한데 감사합니다 축하할 일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요 아직까지는 희희스세, 호조 호조 일단 이름감만 보면 쩐다 이강철, 정민철, 양현종, 류현진 이름감만 보면 쩐는데 다 풀밭이네 퇴 임마 아이씨 다 풀밭이네 기가 막히게 나오네 이번엔 7번 야 지렸다 와 와 지렸다 요거 요감 까고 찹찹찹 찹찹 가자 와 윤주찬 아까 아까 한번 성공을 해가지고 골글 아까 제자리가 한번 나왔어가지고 이번에는 안나올거 같단 말이야 제자리가 1번 어림도 없다 전혀 이상치 못한 범위도 와버렸다 아직 나에게는 이게 두번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히어로 선수팩으로 여기서 한번 테스트하고 오늘 어림도 없는거 나왔죠? 여기서 간다 여기서 똥손을 내가 다 똥손을 내가 없앴잖아 여기서 한 방에 간다 가자 고 제발 이 플래티넘에서 1,8 기아가 나왔으면 좋겠다 2수로 제발 2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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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법규 컴투스에서 저에게 엽법규를 저한테 내리면서 아주 대미를 장식하네요 최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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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빈처로 초합하라고 마일리지 저번에 다 써가지고 거의 없을걸래요 마일리지 5천밖에 없네 이렇게 어? 18나왔다. 가자. 양보가 되어보자. 어 이거?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 잘하면 잘하면. 아직 18없어. 빠르게 패스. 아 19? 아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7번. 아이씨. 또 1번이었어. 장난치지 마라고. 이것들아. 아니 왜 18이 또 안 나와. 이젠 또. 아 미치겠네. 아 너무하네 진짜. 아 너무하잖아 이거. 오케이. 아 1번 두 번 나왔으니까 이번엔 1번 안 주겠지? 인간적으로. 제자리. 말힘고 있다. 짱이네. 미쳤네 완전 이거 진짜.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88이 나 갑자기. 아니 마일리 스펙도 왜 나 갑자기. 미쳤네 완전 이거 진짜. 갑자기 아이씨. 야 왕 Sz wij 마일리 스펙을 해라 갑자기 웃어. 아니 에잇!